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모래 후반에는 바라시오 부근의 약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남동진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모래 전반까지 기압능에 들고 온도 경도는 약해 대기는 대체로 안정되겠고 모래 후반에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한기가 유입되겠으나 약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모래 전반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리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겠고 제주도는 내일 후반에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모래 후반에는 바이카로 부근의 기압골이 남동진에 오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